화이트 고등 낙선부 마이너스 69채급의 최재원님 시상대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선배님 너무 커 무조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바로 시상대를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병규, 박채성 선수께서는 시상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전경섭 선수, 전경섭 선수. 파이트 남성 5등급, 마이너스 70 단체급의 신영길 선수는 지금 바로 4번 펜트하우스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전경섭 선수, 전경섭 선수, 전경섭 선수. 전경섭 선수, 전경섭 선수. 전경섭 선수, 전경섭 선수. 트ydi öld inclu진 소드 dumplings preservation, 등장합니다. 화이팅!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